What's good,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. 저는 24-7-Chillin 입니다. What's good, I'm 24-7-Chillin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ll the black music. And I'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ing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, you already know. 24-7-Chillin 저희 베트남 구독자분들이 이 음악을 많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들어보니까 그냥 가사를 해석하면서 느낀 점은 뭔가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. 근데 영화인데 어떤 영화냐면 로맨스가 있는 영화는 맞는데 누아르 같은 느낌이 있는 로맨스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가사를 진짜 잘 쓴 것 같아요. 허슬랭, 오랜만에 허슬랭 레코드의 채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허슬랭 러버의 Don Julio1942가 되겠습니다. 야 이거 제목, 뭐 가사 이런 거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뭔가 영어 같은 바이브의 음악이에요. 특히나 허슬랭 러버의, 허슬랭 러버의 목소리는 굉장히 허스키하고 좀 날씨로 치면은 안개 낀 날씨 같은 목소리거든요. 그런 날씨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있고 운치가 있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. 진짜 분위기 있는 목소리로 노래를 하니까 아 바이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. 저는 가사를 해석하면서 좀 놀란 게 우리가 해팜 래퍼들은 뭔가 그녀에 대한 사랑의 얘기를 할 때도 뭔가 묘사, 그녀와 함께 있는 이 공간에 대한 상황 설명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잘 합니다. 허슬랭 러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왜냐하면 그녀가 뭘 좋아하고 그녀와 함께 와인을 마시고 이런 시간들을 표현하면서 밖에는 비가 내리고 나는 지금 벨사체 셔츠를 입고 있고 나와 그녀와 함께 있는 이 공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서정적이고 부드럽게 표현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단지 그녀와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녀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바이브가 될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적일 수밖에 없고 굉장히 부드러울 수밖에 없고 굉장히 일반적인 사랑 노래들보다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사실 또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는 시간이 보통 밤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밤 시간에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영상을 찍는다는 거는 저의 어떤 바이브에도 너무 잘 맞아요. 그러면은 오랜만에 허슬랭 러버의 던즐리오 원 나인 포 투 지금부터 음악을 들으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야 오케이 레츠 겔 앤토에 음~~ 음~~ 저는 이 곡의 믹싱된 상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위적으로 굉장히 러프하고 러한 느낌의 날것의 느낌의 믹싱을 한 것 같아요 이 곡의 바이브를 살리기 위해서 약간의 노이즈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로파이한 느낌이 나거든요 굉장히 의도적이고 저는 가사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서 이런 녹음 상태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서양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있어 바이브라고 있어 바이브가 이런 곡을 들을 때 써야 되는 표현 아닙니까? 그냥 바이브 그 자첸데? 나 이런 게 좋다니까 사랑노래인데도 뭔가 랩 스킬에 있어서 힙합의 곤조는 있어요 이 곤조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 좋아요 그냥 왜 이모셔널한 힙합을 만드는 래퍼들의 목소리는 좀 영하고 부드러운 게 많잖아요 허슬랭 러버의 목소리가 좀 남성적이고 허스키한데 그게 더 멋있어 훨씬 멋있어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지만 그래도 랩에 있어서는 러버가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남자야 나는 진짜 남자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난 이래서 좋다니까 제가 말했죠 로맨스가 있는 노아르 영화 같다고 래퍼의 목소리로 어떤 바이브를 만든다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거고 재능이에요 생각보다 여기서는 러브에 되게 좀 타이트한 랩도 많이 듣네요 빡센 랩은 좀 처음 듣는 거 같아 레드 와인이 잘 어울리는 곡이지 않습니까? 레드 와인이야 이거 레드 와인이 필요하겠어요 이거 마지막이 대박이다 나레이션 하는 부분 내가 이래서 팬이라니까요 안개 낀 것 같은 그 자욱한 그런 느낌이 있는 목소리가 뭔가 디테일한 아주 세밀한 가사 표현들과 함께 있으면 그냥 마치 음악을 듣고 있지만 뭔가 영화의 한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로 뭔가 영화 같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아 대단합니다 뭔가 저도 막 그런 장면들을 막 상상을 했어요 이 곡을 들으면서 고급 호텔 체크인하고 탁 올라가면 저는 한국에 사니까 한강이 보이는 아니면은 서울의 야경이 보이는 뷰를 잡고 이렇게 통창을 탁 걷어 올리면서 진짜 그거 있잖아요 레드 와인에다가 간단한 안주를 먹으면서 뭔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음악을 듣고 즐기는 내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야 저는 사실 그런 여행을 잘 가거든요 사실 워낙 제가 호텔로 떠나는 여행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호텔을 좋아해요 되게 그래서 좀 호텔에 갈 때 즐길 수 있는 음악들을 가기 전에 막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가서 즐기는 편인데 어떻게 보면 호텔에서 즐겨야 돼 특히 뭐 사랑하는 남녀가 있다면 호텔에서 즐기기 더할 나위 없이 좋고 혼자 가서 들어도 되게 난 이 바이브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뭔가 여운이 되게 강하게 나와요 이 곡은 어떻게 보면 허슬링러버의 목소리에 너무나 최적화된 음악을 만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이 래퍼한테는 잘 맞는 옷 같은 느낌이었고 영화 같은 음악이었다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